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채널은 손태진 가수에 대한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에서 가수 장미로는 막 끝난 국내 투어 도중 눈물을 흘리며 팬들에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콘서트 종료 후 상위 6인의 만남과 훈훈한 우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콘서트에서 가수 장미로와 손태진의 감동적인 퍼포먼스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 내리자마자 서로 포옹하며 서로의 노고를 칭찬했다 이 장면은 현장 스태프들이 목격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손태진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리허설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뽐냈다 또한 팬들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전언이다 콘서트가 끝난 뒤 장미로와 티오피용 멤버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콘서트 성공을 자축했다 서로를 향한 끈끈한 우정과 응원은 언제나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 6 멤버 모두가 한 무대에 서는 날이 언제일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손태진 싱어의 첫 차 작곡 아주 좋은 날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 노래는 2021년 12월 9일에 발매되었으며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900만 회가 넘습니다 이번 곡은 손태진과 직접 작사, 작곡에 참여해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곡이다 이 밖에도 다수의 방송 무대를 통해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방송 무대를 알려드립니다